옛날 박대통령께서 쓰시던 지팡이입니다. 쓴 것도 있고 아니면 선물 받은 것도 있겠지. 이게 8500점이라고 그러네. 이렇게 딱 그냥 쓰시던 걸 다 이렇게 국가에 반납을 해야지. 너무 오랜만에 가져갔어. 그래 말이야. 그쵸. 희한한 사람이지. 기대지 마세요. 우리 엘리베리 타고 올라가서. 빵. 계단 겸 또 그냥 자석 겸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놨네. 박진희 대통령이 자식사를 했네. 박진희 대통령이 자식사를 했네. 우리의 창작을 하시네. 박진희 대통령이 자식사를 했네요. 가난 그 볼 위에